지금 현재 오전 5시 3분 등산을 하기 위해 사과도 마치고 옷도 다 입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와 잠깐만 눈사람인가 이거 맹쇼크 오는 것 같은데 콜록 콜록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안나였나 아 차가워 개 차가워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내 음성룩 나오고 바로 볼거야 예이 이게 켜진 걸까? 시동을 갈아야지 이게 시동이 건... 이게 갈랐다고? 도전 카드 도전 카드 도전 카드요 도전 카드요? 주행 가능하네 이게 진짜 시동 걸린거야 뭐야 이렇게 소리가 안난다고? 그런가봐 대박이다 뭐야 그래 안내사항 그리고 배터리는 91% 배터리 배터리 오케이 어 좋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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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 나중에 끝에did때문에 맛있겠다. 맛있겠다. 개시했어. 제가 손톱으로 잘랐어. 나 전부 어제 잘랐어. 제가 개시를 했다. 다 펜트 타고 나면 1천원에 안 나갔어. 아니 나 환불했는데 왜? 저렇게 다 됐네. 아 이거 깨서 먹는 거구나. 대화 주시고 해산물 껍데기 통장에 넣어주세요. 이게 뭐야? 신기하다. 소화 딱 뜨겠다. 이거 가져가서 내일 기강이 해이해줄까 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한 대씩. 올라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거 왜 아파가지고? 괜찮아요? 왜요? 저가 있어. 아름다운 게 깨는 거라. 우리는 숙소는 역으로 해서 만들기 할 수 있어요. 저기 가서 자르세요. 아 네. 아 저기 깔고 하는 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잠깐 잠깐. 이거 진짜. 진짜 크다. 이렇게 깰 뻔했어. 나 너무 너무 신기하다. 더 깨요? 말아요? 아 그래야 파편이 안 날아가니까? 눈 봐주쳐. 깨요. 갑니다. 플레이 라면 다 불겠다 플레이 여기 더 껴야되네 이게 아 유튜브 각 안나온다 근데 이거 40도였어 네? 40도요? 이거 생각하지 마요? 어? 뭐 깨졌는데요? 아니에요 껴 보실래요? 여기 이거 비싼 청소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오전 5시 3분 등산을 하기 위해 샤워도 마치고 옷도 다 입었습니다 여기 등산 가방만 메면 등산 가방을 메고 아주 푸짐하게 담았어요 그래서 꽤 고객이가 많이 나갑니다 홀때도 챙겨야돼 아침은 푸트 에너지바와 함께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까지 가야 주차를 할 수가 있대요 한참 한참 78대밖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오전 5시 반까지는 도착을 해야만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되게 기상 악화로 인해서 진달래밭까지 밖에 등산을 못한다고 해요 3시간 거리 정도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또 가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차 예를 좀 해놓으러 고 ize 비닐 고경 5시 반까지 후 지휘 공신 보통 지휘 인 Gang 셀 뱅 인강 공간 셀 아 깜짝아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하여 한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와 진짜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하여 한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하여 한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하여 한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하여 한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사막화 때문에 시설이 있어요? 전면 통계의 경우 실패해서 해드리긴 하는데 가끔씩 안됐다고 하시는게 아 네네네네 시설을 본인이 해주세요 시설을 해야된다는거죠? 고맙습니다 일단 금일은 아예 못 올라가나요? 네 전면 통계가 나왔어요 완전이요? 전구간이 그러면 날씨 조금 풀리면은 괜찮나요? 그 부분은 기상청에서 풀어주면 되는데 아 네네네 일단 기상청에서 한번 올리면 3시간은 목표적으로 가더라구요 3시간 후에 결정을 안하는데 된다 안된다 보장을 못해요 우리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내려가 싶다고 권하는게 3시간 계좌에서 안되버리면 하루 종일 멈추는거죠 3시간이요? 지금 9시쯤 한번 확인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되면 좋은데 안되버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혹시 어디로 연락드리면 좀 실시간이 알 수 있을까요? 저 한라산국 물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바로 반영해서 올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부분 통제면 이제 입장은 가능한 상태인거죠? 그렇죠 진달래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하여 탄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이렇게 추울 줄 몰랐네. 10분 넘었는데도 추워.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하여 탄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기상학화로 인하여 탄방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춥죠? 와 잠깐만. 눈사람인가 이거? 냉쇼크 오신 것 같은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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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